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가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여러가지 유력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주 손꼽을 수 있는 하나가 거짓말을 해서 혹은 사실을 왜곡해서 혹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면 손쉽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만한 동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일은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춘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서 서시 상사로서 미이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이척이 서울동부 지검장 김관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해미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국감장소에서 김관정 서울동부 지검장이 지원장교 김모 대의를 거짓말쟁이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김모 대의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별로 없다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관정 동부 지검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주 크고 많다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출세의 목을 매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거짓말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김대희 측의 주장입니다 김대희 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압원한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 씨를 무혐의로 결론 짓고 피의자 서 씨와 참고인 김대희를 뒤바뀌 수사하는 서울동부 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0월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장소에서 무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대희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김관정 서울동부 지검장이 당시 국감에서 김모 지원장교에 대해서 행한 정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모 지원장교가 4번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지운 상태였다 서 씨의 병과 연장 구두성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지원장교와 지원장교를 통해 구두성인을 받았다는 추 장관 아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지원장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서 씨 진술을 채택했다 취재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더라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김관정 서울동부 지검장이 좀 아리수강우라 이런 아마 판단을 많은 분들이 내릴 것입니다 서 씨의 병과 연장 구두성인을 받아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은 지원장교의 주장입니다 지원장교를 통해 구두성인을 받았다 추 장관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원장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어떻게 신빙성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고 반면에 지원장교 김 씨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더 왜곡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를 하는 ABC도 모르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대희 측은 고발장에서 반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친구 사진 이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 서울동부 지금은 김대희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금의 디지털 폴렌식 의뢰한 뒤에 김대희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던 점도 확인했다 현역군인은 김대희를 대신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김대희의 지인은 김대희의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 현역군인으로서는 김대희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이 처벌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었고 혼자서 정의감에 불타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부러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간정 서울동부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마치 지원장교 김대희가 마치 대립구도 있는 것처럼 만든 뒤에 가상소설을 쓴 뒤에 김대희는 거짓말을 하고 핵심정거까지 인멸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소설을 썼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예요 지원장교 김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이득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김간정 동부 지검장은 볼 수 있는 거죠 추미야를 할 수 있습니까 성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는 이득을 볼 수 있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특정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동기만 우리가 파악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대희의 지인은 현직 검사장의 사실 왜곡 진실 왜곡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사건이라 어느 검찰정도 믿을 수가 없고 현직 검사장을 어디에다 고발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8년째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김대희는 김관정 지검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국민 앞에 거짓말장에 대한 핵심 증거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시의 탈령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시의 용산부대 배치 동계올림픽 통력병 선발 관련 청따기스탄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이철은 예비역 대령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꾸로 소환하지 않은 채 이이철은 예비역 전 대령을 추미애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서 지난 10월 2일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사건 내막을 보고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누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는지 유인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김관정 서울동부 지검장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했는지 아니면 지원 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내용을 읽고 오오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군 대의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건의 당사자는 간대 없고 직책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육군 장교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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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